에스터 3장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 천군 하만의 강요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르두게의 자존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무릎을 내어주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군이 세상에 무릎을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눈 찔끔 감아버렸고 내 자존감을 세상에 주어 세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이 좋은 것을 부러워하고 육이 좋아하는 것을 따랐고 남이 잘된 일을 있으면 티나지 않게 질투하였습니다. 남을 정제하며 같이 휩쓸려 정제를 같이 하고 남을 어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자존감은 없이 남의 시선 눈치 보며 따라서 세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나의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지껏 세상에 무릎 꿇고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듯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곳으로 벗어나려고 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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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